자, 행정 마지막 편인 질방행정론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그랬을 때 어디까지가 지방행정인가? 그 범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최한 내용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여러분들, 일단 직접행정이 있고 간접행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은, 직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중앙정부나 국가가 직접 그 말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한다는 말이고, 간접이라는 말은, 이걸 통해서 한다는 말이지, 간접적으로 자치단체를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 자치단체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행정을 관치행정이라고도 합니다. 관치. 관치행정은 위임행정이 있고, 자치행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임행정은 단체위임이 있고, 기관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지방행정은 두 가지로 말하면 직접 간접 두 가지가 있고, 세 가지로 말하면 관치행정과 위임행정과 자치행정이 있고, 네 가지로 말하면 관치행정과 단체위임과 기관임과 자치행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랬을 때 어디까지 지방행정으로 할 것인가, 그 나라의 상황이라든가, 학자들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다른데, 자, 앞에서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요, 여러분들, 넓게 봤을 때는, 광의로 봤을 때는, 지방행정은 전부 다 지방행정으로 보는 겁니다. 관치행정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비해서 협의의 개념은, 여러분들, 이렇죠. 뭐는 빼고, 관치행정 빼고, 제외시키고 보는 겁니다. 최협의는, 최협의는, 여러분들, 자치행정만 지방행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중앙정부나 국가가 있고, 지방정부는 자세한 책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지방에서 어떤 특정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국가기관인 거, 지방병무청, 지방관세청, 우체국, 세무소 이런 겁니다. 주체로 따지면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1로 따지면, 3으로 따지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기를 하는 거, 자치행정이 있고, 자치단체가 이것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국가가 시켜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켜서, 맡겨서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에 맡기는 게 있고, 자치단체장한테 맡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을, 여러분들, 단체위임이라 합니다. 자치단체장한테 맡기는 것을 기관위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지면, 어쨌거나, 어쨌거나, 자치단체를 통해서 사무가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간접행정이라 합니다. 때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에다 직접 자기들의 하급기를 설치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관치행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아까 표에 있었던 것,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 표에 있었던 것 따져봤을 때, 광의 개념은, 이거 전부 다 지방위임을 보는 거죠. 광의 개념은 자치행정도, 기관위임 행정도, 단체임임 행정도, 그리고 관치행정도 다 포함시켜서 지방위임을 파악하는 것이 광의 개념이고, 협의의 개념은 그중에서, 여러분, 그중에서 이거 관치행정을 제외시키고 보는 거죠. 최협의는 관치행정도 제외시키고, 단체임임 행정도 제외시키고, 기관위임 행정도 제외시키고, 뭐만, 자치행정만 지방위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자, 따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위임 행정의 개념. 지방위임 행정의 수행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은, 여러분들, 지방위임 행정을 넓게 파악해서, 행정의 주체와 내용이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을 지방위임을 보는 겁니다. 특히, 뭐, 2번, 관치행정도 포괄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제 전부다, 내가 이제 전부다, 지방위임을 보는 거. 어디에서 동아미 3번, 아프리카, 중남이, 중동, 일부과 가해서. 이런 나라들은, 뭐, 중앙 집권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관치까지 다 살펴봐야지 지방행정 파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로비 협의의 개념은, 좋게 보는 거죠. 좁은 의미로 파악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수행된 행정 중에서,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만 지방행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뭐는 빼고, 관치는 빼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관치행정 제외시키고 보는 거죠. 어디에서, 3번.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관치행정 제외시키고 보는 겁니다. 제외시키고, 단체위임 행정과 기관임 행정과 자치행정, 지방행정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서, 그 예로는 동그라미 3번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치행정을 제외시키고 봐도 지방행정은 파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최협의로 따지면, 최협의의 개념에 따르면, 여러분들, 가장 좁게 파악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물을 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로 통해서 저를 행정을 지방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즉, 지방의 자기를 자기가 하는 것만, 자치행정에 한정시켜 파악하는 거죠. 자, 아까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제외시키고, 다 제외시키고, 이거 하나만, 자치행정만 지방행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만, 가장 최협의의 개념은,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 이거, 영국이나 미국이나 스웨스 같은 뭐,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나라는 지방자치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뭐만 봐도, 자치행정만 봐도 지방행정 내용이 다 파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 자, 지방행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죠. 그랬을 때, 지방자치가 뭔가. 지방자치는 쉽게 말하면요, 지방의 자기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저는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단체가, 그 지역 내 행정사업으로 국가나 중앙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립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자기 부담에 의해서,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뽑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자기를,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번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지방의 참여의 중점을 누르며, 주민자치하고,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법적 독립성의 중점을 누르며, 단체자치. 그 양육수의 결합으로 선입되는 개념이 지방자치다. 자, 바로 이렇죠. 결합으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나 국가가 있고,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있고, 주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민들이, 주민들이, 자치단체 행정에 참여하는 것, 강조하는 주민자치 개념이 있고,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스스로 사무처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체자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둘 다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개념이 좀 다르고, 또 역사적으로도 따로따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내용을 비교하고 구분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방자치는, 여러분, 구성요소가 있는데, 3대 구성요소 말하는 경우도 있고, 5대 구성요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대 구성요소는 마치 그거와 비슷하죠. 국가 성립의 3요소와 비슷합니다. 국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주민들이 있어야 된다. 또 구역이 있어야 된다,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치권이 필요하다, 이렇죠. 3대 구성요소입니다. 5대 구성요소라고 그러면, 그 세 가지에다가, 여러분들, 4번 자치기구와 5번, 사물을 합쳐서 5대 구성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죠. 세분의 형들을 공부할 거고, 본 수업에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 단체자치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렇죠, 여러분들. 제가 비교했을 때,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뭘 하는 거죠? 지방 주민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그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서 사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죠. 거기에 비해, 여러분, 단체자치는, 국가와 별개의 법의 행과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휘와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런 정한 범인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어떻게 독자적으로 행정사물을 처리하는 것. 그랬을 때,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면요. 자, 1번, 자치의 성격에 대해서 따져보면,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뭐 이런 거라서. 참여하고,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 바로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거죠.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단체자치는요, 그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해서, 사무처리하는 것, 법률적인 의미가 강하고,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거다.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거다. 이번 선입된 국가, 주민자치는 영미계통의 나라에서 선입했다. 미국, 미국에서. 단체자치는 대륙계통, 유럽 대륙이죠. 독일, 프랑스에서 주로 발달했는데, 일본이 독일 제도를 모방해서, 여러분들, 일본이 독일과 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짜증나지만, 우리나라가 또 일본을 따라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은데,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제도가 비슷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치권 범위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치권이 원래 있었다고 봅니다. 원래 있었다. 누가 준 게 아니다. 여러분들, 자연적 권리고, 천무적 권리다. 하늘이 준 거다. 그래서 이거를 고유권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지역공동체가 먼저 있었고, 그 지역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국생원들이 스스로 결정 처리했었다. 그게 발달해서 지방자치가 된 거기 때문에, 또 자치안치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치권을 누가 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체의 자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이런 생각이죠.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자치권은 국가가 줬기 때문에 있는 거다. 따라서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가 바로, 여러분들, 자치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래권설의 바탕을 두고 있죠. 전래권설, 바로 이렇습니다. 전래권설의 바탕을 두고 있죠.